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, 아 It it up, it it up, like it's a wet kitty 그때 형이 빨개 붓고 있었는데 엉덩이 딱 치고 현진이가 되게 피곤해하거나 약간 졸려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현진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약간 미소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근데 그 외에는 그 현진이가 뭐 하니 되게 집중할 때는 와 너무 섹시해 그냥 와 이 와 이 남자 어떡하지 현진이 예쁘다 별 묶었네 네 그는 내 눈에 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살려줄 거야 이 아이들이 온나 와우 터미를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말 또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얍 얍 얍얍 그럼 실체를 좀 으아 유닛니 터미를 여기 또 뵈 뵈 로 로 로 로 로 로 니 뵈 황 뵈 어 그럼요 아직 잘 있어요 만져볼래요 네 보여줘 거 이 영상 너라도 한 명 묶어준다 야 너 죽는 애냐? 인사해! 안녕하세요 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빈이 너무 잘하고 너무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다 잘하는 친구니까 미안하다 저는 도겸이 형을 사랑합니다 야 도겸이 형님 목소리 너무 좋아 내 목소리가 좋아 정환이 형이 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는 나의 친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두 두 두 두 두 네ül 멤버는? 뚜태연! 꼬hist연 osterone 난 좋아 unsere 목소리에 정해지 Ba 다시 살려줄 거야 하나 둘 셋 We must stay focused brothers We must stay focused 아이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선배님 봤을 때 번호를 물어본다고 했었는데 깜빡했었거든요 그럼요 이따가 오늘은 꼭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만약에 저와의 약속을 잡히셨다면 안 나오실 건가요? 그건 나가죠 잡은 약속은 나갑니다 환불은 안 드려요 나빼고 안 돼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중간색이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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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걸 한국어로 바로바로 해석을서 날려준 거야 이거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네 해봐 최대한 한 줄만 하.. 진짜.. 진짜.. 눈에 빠져서 깨봐..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? 요리? 그러니까 그냥 이마가 뜨는 건데 아 근데 뽁뽁은 안 샀어요? 뭐래? 뽁뽁은 하지 않았어? 뽁뽁은 안 샀어요 뭐래?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된다니까 왜 그래? 중세 시절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좋았잖아 인마 수빈이가 눈을 슥 감돌하고 저는 농기에 딱 흘러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심장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서로 살짝 심장소리가 또 그 얘기를 해 또 그 얘기를 해 또 그 얘기를 해 또 그 얘기를 해 나는 항상 보고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 호시 형 좀 뽀뽀한다 뽀뽀해 왜? 왜? 지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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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지금..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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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오늘은 집중할 수 있는 노래를 틀렸어요